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성! 오늘은 스파게티에서 molt이 장인 regularly 컨셉!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빨리빨리 맥주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콜라 초콜릿 이번에는 뼈가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스팸 오돌뼈 바삭바삭 역시 치킨 부분은 너무 좋게 치즈볼 한입의 힘이 더 좋다는게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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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 깍두기 오징어 팽이버섯 초콜릿 초콜릿 고춧가루 고춧가루